모두들, 터라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해외 소식입니다. 글로벌 소식이고 네덜란드에서 애플이 인핵결제 꼼수를 부리다가 과태료를 때려맞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때려맞았던 건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었죠? 근데 지금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네덜란드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인핵결제 말고 다른 결제도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개발사한테는 니네 그거 쓰면 27% 수수료를 내야 될 것 같애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도 어이가 없죠. 지난달 때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달 거 보부상 뉴스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해도 되게 화가 나는 일인데 애플이 또 뭘 추가로 요구했냐면 인핵결제 앱은 인핵결제 앱대로 두고 외부 결제되는 앱을 별도로 개발해라.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마켓에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냐는 거죠. 도대체. 야 이거 되게 A를 막았더니 A는 안 해줄게 대신에 B의 난이도를 엄청 올리네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법에 없잖아. 아까 된 거예요. 애플이. 근데 이제 소비자 시장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ACM이라고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거예요? 소비자 시장국. 우리나라로 치면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야 애플 니네 이게 말이 되냐? 니네 매주 500만 유로에 벌금을 내렴?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매주 500만 유로? 네. 500만 유로면 얼마죠? 잠깐만. 68억 정도 됩니다. 68억. 일주일에 68억. 야 되게 꽃이다. 그렇죠. 일주일에 68억. 네. 3주 동안 애플이 버팁니다. 버텨요? 네. 그래서. 200억을 냈어요? 거의 그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안 내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아. 네. 이게 2월 8일 뉴스거든요. 2월 8일 뉴스. 한 달 안 돼. 한 달. 한 달 됐네요. 한 달. 네. 한 달 동안 버티고 있어요. 200억 내야 될 걸 쌓아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 얘기. 네. 그러면서 애플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외부 결제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환불이나 구독 권리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서비스를 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플은 니네 법에 이론인 조항이 없잖아. 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법원으로 가자 라고 하고 있어요. 어. 예. 소송을 겁니다. 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네요. 법대로 하자고? 우리 법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난달에 소식을 전해드릴 때 애플이 국외감재방제법이라는 이 인핵결제방제법을 지키겠다라고 소환을 보냈다고 했어요. 구글 갑질 방제법. 네. 참고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글 갑질 방제법인데 애플이 왜 지켜요? 이게 아니고 왜 법에다가 이상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냥. 그런 플랫폼이 독점할 때 벌어진 일들에 대한 법이에요. 한국은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최근에. 네.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3월부터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지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식을 따르면 어떡하지? 저는 거의 이 방식을 따를 생각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면 구글도 약간 비슷한 무부를 보여주죠. 심판 입장에서는 적당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반칙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네덜란드 쪽에서 한번 잘 좀 해줘야 되겠네요. 설례가 나와야 되겠네요. 법으로 뭔가를 막고 법으로 뭔가를 제한하는 것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법으로 막아버리면 야 그거 법은 안 오겠잖아. 이거 불법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27% 받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이거 불법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별도의 앱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뉴스를 저희가 왜 보부상 뉴스, 웹툰 보부상 뉴스에서 다루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웹툰, 웹소설은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보죠. 스마트폰으로 볼 때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로 볼 때랑 아이폰으로 볼 때랑 쿠키 혹은 코인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요게 다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 때문인 거 아시죠? 그 수수료 가격. 여기랑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작가들이 돈을 더 벌거나 여러분이 돈을 덜 쓰거나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작가들이 돈을 덜 벌거나 여러분이 돈을 더 쓰거나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 때문에 요 뉴스를 가져왔고요. 그렇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ال